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학년 1학기 4단원 약분과 통분 단원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는 11쪽에 4-4부터 12쪽에 4-6까지 진행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먼저 통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분이란 분수에 무엇을 갖게 하는 것인가요? 그쵸. 분수에 분모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그렇게 해서 통분한 분모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바로 바로 공통으로 있는 공통분모라고 부르죠. 그 다음 분모에 무엇을 공통분모로 하는 방법이 있나요? 첫 번째 보면은 분모에 무엇을 첫 번째는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의 5와 8분의 5를 보게 되면 6과 8의 곱을 공통분모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6에다가는 8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 8에다가는 6을 곱해주죠. 그럼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줘야 되니까는 5에다가 8을 곱해주고 그 다음은 6을 곱해줍니다. 그렇게 보면은 6, 8, 48이 되고요. 5, 8, 40이 되겠고 그 다음은 8, 6, 48이 되고 5, 6에 30이 되어서 48분의 40과 48분의 3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분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분모의 무엇을 공통분모로 하는 건가요? 분모의 다른 방법으로는 최소공배수라고 하죠.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6과 8의 최소공배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6, 그 다음에 8 자, 6과 8 8 빼기 6은 8 빼기 6은 2가 됩니다. 그래서 2의 약수 중에 어느 한수로 나누을 수가 있는데요. 2의 약수는 1과 2뿐이기 때문에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2, 3은 6 2, 4,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자로 곱하는 방법 대각선으로 곱하는 방법 있다라고 했죠. 자, 우리는 6, 4, 24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6에다는 4를 곱하고요. 그 다음 8에다가는 3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붐자도 똑같이 4를 곱하고 5에다가는 3을 곱해 주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3을 곱했죠. 8에다 3을 곱했죠. 여기, 그 다음에 6에다 4를 곱했죠. 이쪽으로 갑니다. 자, 마지막에 이 있는 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소공배수를 만들 때 어떤 수를 곱하게 되는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수를 유심히 잘 봐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은 6, 4, 24가 되고요. 5, 4, 20이 되어서 24분의 20이 되고 8, 3, 24분의 5, 3,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통분을 해봤는데 분모의 곱으로 통분했을 때는 48분의 40, 그 다음 48분의 30이었는데 최소공배수로 통분하고 보니까는 24분의 20, 24분의 1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공배수로 할 때는 조금 더 작은 수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령이 있습니다. 분모가 같으면 분모가 같아요. 그러면은 분자가 어떨수록 크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 있고 4분의 3이 있습니다. 분모가 같죠. 분모가 같을 때 1과 3을 비교해서 3이 더 크죠. 3이 더 크고 4분의 3이 더 크죠. 그래서 분자가 클수록 클수록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분자가 같다라고 했을 때 한번 볼게요.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더 큰가요? 2분의 1이 더 큰가요? 4분의 1이 더 큰가요? 2분의 1은 절반 이만큼이고요. 4분의 1은 절반에 또 절반이니까 이만큼이에요. 당연히 2분의 1이 더 크겠죠. 그래서 분자가 같을 때는 분모가 작을수록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분모, 분자가 모두 다르면 모두 다르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서 비교를 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배웠던 통분하여 통분하여 비교한다. 그리고 세분수를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세분수를 비교를 할 때는 두 개씩 비교를 하거나 세분수를 뭐한 후 비교를 할까요? 통분하여 통분하여 비교한다. 세분수, 세분수를 통분하는 방법 그것도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수의 비교 4분의 3과 4분의 2 분모가 같죠?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자가 큰 3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4분의 3과 5분의 3 분자가 둘 다 같죠? 둘 다 같기 때문에 분모가 작은 4분의 3이 더 크다라는 것을 방금 배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분모, 분자가 모두 다르죠? 이번에는 통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5와 10을 통분해야 되는데 최소공배수가 10이죠? 5의 배수가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분모, 분자의 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10분의 2, 4, 8이 되죠? 그래서 10분의 8이 10분의 7보다 더 크니까 5분의 4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분수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렇게 두 개 그 다음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개 세 번을 비교해야 합니다. 두 개씩 비교를 할 때는 자, 그렇게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자, 비교를 하면은 이제 둘을 비교하게 되면은 5, 4, 20분의 20분의 분모의 곱으로 통분을 할게요. 그 다음 5, 1은 5가 되구요. 그 다음 5, 4, 20분의 4, 2, 8이 되어서 5분의 2가 더 크네요. 그 다음 6분의 5와 5분의 5를 비교를 해보면은 5, 6, 30분의 30분의 2, 6, 12가 되구요. 6, 5, 30분의 5, 2, 10, 5가 되어서 6분의 5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4분의 1과 6분의 5를 비교해야 되는데 4분의 1이 5분의 2보다도 더 작다라고 했죠. 그런데 6분의 5는 5분의 2보다 더 크기 때문에 굳이 4분의 1과는 비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이 있구요. 세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4, 5, 6을 한꺼번에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세 수를 몽땅 다 같은 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쵸?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수만 나눌 수 있으면은 나누면 됩니다. 자, 4와 6이 짝수죠. 2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2로 나누게 되면은 2는 4, 그 다음에 5는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5가 그대로 내려오구요. 그 다음에 6은 3이 되겠죠. 그래서 2, 2, 2, 2, 2, 5, 3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 2는 4에다가 4, 5, 20, 20에 3을 곱하니까 60이 되죠. 60입니다. 자, 그래서 공통 분모는 60이 되구요. 6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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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를 써주고 그 다음에 몇을 곱해야 되는지 물론 나누어가지고 되겠는데 몇을 곱하게 되는지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4에다가는 4에다가는 이쪽 4 밑에 있는 2를 제외한 5와 3을 두 개를 같이 곱해줍니다. 그래서 5, 3, 15를 곱해주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에다가 15를 곱하면 15가 되구요. 이번에는 5이죠. 5는 한 번도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5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 5를 제외한 나머지 2와 3에다가 여기 처음에 나눴던 2까지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는 4 4, 3, 12를 곱해줘야 됩니다. 12를 곱하면 2다, 12를 곱하면 24가 되겠죠. 그 다음 6은 2로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2와 5를 곱한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 5, 12이니까 10을 곱하면 50이 되겠죠. 그래서 15, 24, 50이 되기 때문에 차례대로 50, 24, 15가 이렇게 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수의 통분하는 법 여러분들 기억해두면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분수를 소수로 바꾸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수를 분수로 바꾸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먼저 분수를 소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분모라는 놈을 분모라는 놈을 10이나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등으로 바꾸어서 소수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20분의 16을 10이나 100, 1000 등으로 바꾸려면 10으로 만들려는 방법이 있을까요? 20을 10으로 만들 수 있겠죠. 2로 나누면 되니까 그러면은 20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 분모분자의 2를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 2,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10분의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10분의 8은 0.8이 되죠. 그 다음 4분의 1은 10으로 만들려면 2.5를 곱해야 되니까 안되고 25를 곱하게 되면 25를 곱하면 100이 되죠. 그리고 여기도 25 그러면 100분의 25가 되고요. 자, 이걸 소수로 쓰려면 25를 그냥 써주고요. 25, 25를 써주고 100이기 때문에 0, 0 여기에 점이 됩니다. 그래서 0.25가 됩니다. 지금 0, 2개가 소수 자릿수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0이 하나 있으면 10일 경우에 하나죠.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 그 다음에 0이 2개 있으면 소수 둘째 자리 그 다음에 0이 3개 있으면 소수 셋째 자리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을 없앤 수 소수점을 없앤 수를 분 자로 보냅니다. 자로 보내고 그 다음에 1에다가 1에다가 소수 자릿수만큼 0을 붙여줍니다.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죠. 반대방향일 뿐이에요. 자, 1에다가 소수 자릿수만큼 0을 붙여서 그걸 분모로 보내줍니다. 분모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0.8이에요. 0.8이니까는 소수점을 없애면 8이 되죠. 자, 8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죠. 그러니까 1에다가 첫째 자리 0 하나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0.32는 32를 써주고요. 그 다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공 두개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0.123은 여기에서 123이 분차로 가고요. 그 다음에 1에다가 소수 셋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공을 3개 붙여주면 1000분의 123이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 너무 쉽죠? 자, 너무 쉽습니다. 소수, 특히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거는 정말로 쉽습니다. 자릿수만 그대로 봐주면 됩니다. 자, 소수끼리 비교를 할 때는 소수 첫째 자리부터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소수끼리 비교를 할 때는 소수 첫째 자리부터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0.7이 있고 여기에는 0.62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자칫 잘못 비교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7과 62를 비교해서 62가 더 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런 친구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안 되고 소수 첫째 자리만 일단 비교를 합니다. 첫째 자리만 비교를 하고 둘째 자리는 지워버리고요. 첫째 자리만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0.7과 0.62죠. 그렇게 되면은 7이 더 크죠. 6보다 그렇기 때문에 7이 더 크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뒤에를 첫째 자리만 놔두고 뒤에를 지워놓은 상태에서 비교를 했더니 0.2, 0.2 같아요. 0.2, 0.2 같으니까 그 다음 자리를 봐야 됩니다. 그때는 소수 둘째 자리를 봐야 됩니다. 소수 둘째 자리 여기에 보면은 얘는 1이고 얘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0입니다. 그러니까 0과 2를 비교하면 1이 더 크죠. 그래서 0.21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4단원 약분과 통분의 학습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